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2주 전 증시가 참 불안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더 불안해졌습니다. 지난주 전체적으로 좀 하락을 하는 것 같고 고점 대비로 봤을 때도 한 30%가량 지금 하락을 한 상태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돼요? 중국 증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대부분 분들이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결론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혹은 이 증시에 손을 털고 나가야 되느냐 나가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단은 어떤 악재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해결을 했을 때는 그 악재의 원인을 분석을 하고 분석한 이후에 결론을 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주까지 제가 약간 도표를 드리면서 말씀드린 내용 혹시 기억을 하시죠? 레버리지 신용 물량에 대한 정리 중이다. 그것 때문에 빠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 역시 계속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2시 반 이후부터 급락이 계속 나와 있었고요. 피해 금요일이라 부를 정도로 금요일마다 큰 하락이 있었고요. 기사 보니까는 30명 정도가 자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가슴 아픈 일인데요. 신용에 대한 물량 자체가 굉장히 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지금 말씀드릴 내용이 신용에 대한 내용이 연관선상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신용 잔고가 최대치다라고 얘기가 나올 때마다 코스닥 증시는 흔들리고 있는 중이고요. 역시 중국도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증시 안정화 정책 3대 정책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가 거래소의 수수료, 명의 변경 수수료를 30% 정도 인하를 했다라는 내용이 지난주 7월 1일 날 발표를 좀 했었는데요. 일단은 그걸 봤을 때 얼만큼 주식의 증시에 호재가 되느냐가 좀 중요할 텐데 과거 사례를 좀 봤습니다. 2012년도 4월 달에는 오거래 후에 2%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고요. 그리고 2012년 7월 달에는 역시 1%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3대 안정화 정책 중에서 첫 번째는 그냥 그렇다. 두 번째, 증권사 신용 거래 담보 유지 비율의 규제를 완화를 하겠다. 이 내용 역시 수강통 투자자분들은 들으셨을 것 같아요. 같은 내용인데 왜 그러냐 하시는데 일단은 130% 하회 시 이 거래일 이내 담보 비율을 회수하든지 맞추든지 이렇게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증권사와 좀 틀리긴 하겠지만 140%가 맞춰지면 하루나 이틀 안에 반대매매 혹은 추가 담보를 유지해서 신용 거래를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죠. 일단 이번 같은 경우는 리스크 통제 및 융통성이라든지 탄력성을 강화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증권사별로 자율 규제 형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담보 유지 비율을 좀 바꿨습니다. 여기서 좀 시세하는 바가 좀 클 텐데요. 담보 유지 비율을 증권사마다 규제를 하겠다는 거를 각자 알아서 해라라는 스탠스를 바꾼 것 같을 경우는 저번째 말씀드린 장애 레버리지 신용을 제도권인 증권사 신용으로 넘어와라라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같을 경우는 증권사의 단기 사채 발행을 시범 확대하겠다. 연관이 좀 되는 걸 느껴지시죠. 아시다시피 증권사들이 단기 RP 상품이 이런 상품을 늘릴 거면은 어떻게 보면은 신용을 더 유지시킬 거면은 단기 상품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조달금리가 좀 낮아야 될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정부의 당국 의지가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일단 오늘은 3.7% 정도 지금 상승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주말에 나온 뉴스 좀 종리를 해드리자면은 21조 정도 규모의 증시 안정화 펀드. 이 같은 경우는 당국에서 조성한 게 아니고 각국 증권사들이 자체 자금으로 증사를 한 겁니다. 신문 기사 내용, 여기 머니투데이 기사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시총 상위주 위주의 ETF 매수를 지속할 것이다 라고 좀 나와 있어요. ETF라 하면 CSI 300% 시작해서 여러 가지 ETF가 있을 텐데 대부분 중소형주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 정부의 당국 의지가 있다고 믿으시고 중국 앞으로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시면은 대형주 위주로 포트를 꾸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어쨌거나 좀 끌어올려서 전체적으로 상위의 종합 지수 자체도 좀 올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여기서 또 투자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1대1로 관련된 퍼가 100배 있었던 그런 종목들은 일단 아직까지는 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제가 방송 중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퍼가 낮고 유동성이 좋고 어떻게 보면 유통이라든지 혹은 내수 관련 업종들이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좀 결론을 내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존에 써드린 것처럼 기술적 반등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반등은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이고요. 말씀드린 건 시총 상위 저퍼주 말씀 드릴 텐데 일단 제가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지금 제 모니터 화면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후광통 종목의 시총 상위주 리스트입니다. 보시면 첫 번째가 페트로차이나 가장 아는 회사일 거고요. 그 다음부터 2위부터 4위까지가 은행주죠. 그러네요. 대부분이 거의 지금 보는 게 19개 종목이 보이는데 보험 은행주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은행주입니다. 그러네요. 후광통 시작하고 은행주 오른 거가 좀 없었고요. 10위권 내에서도 다 보험 은행밖에 전 안 보이네요. 시총이 높다는 것 자체는 지수를 끌어올린다는 의지가 좀 있다면 시총 높은 거. 아까 증시 안정화 펀드 말씀드린 것처럼 ETF 투자를 늘리게 된다면 역시 시총 상위주 위주로 우리는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제 생각입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주를 노려라. 그리고 퍼가 낮은 종목을 노리고 유동성은 또 풍부한 종목을 노려라. 그리고 또 하나 좀 팁을 조금 더 좁혀보자면 보험 아니면 은행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은행주에 다녀왔습니다. 은행주. 은행주 중에서 종목명 가르쳐 주시죠. 여러 가지 은행이 있어요. 그렇죠. 있는데 그래도 은행주 중에서 올라갈 모멘텀이 우리가 갖고 있기에 리즈노블하게 있은 거. 상해포동 발전은행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의 종목 상해포동 발전은행입니다. 좀 길죠. 상해포동 발전은행. 과연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은행 업종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빼고요. 상해포동 발전은행. 상해가 앞에 붙어 있으니까 상해시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업을 하는 은행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PR 같은 게 한 7배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일단 싸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30개 성의 직할지랑 자치구의 지점은 40개 정도. 그리고 점포망은 1295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출 구성을 좀 보시면 똑같습니다. 기업 군용이 60% 정도, 소매 군용이 30% 정도.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는 기업 군용이 왜 이렇게 클까라는 아이디어도 좀 들고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하고 있을까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일단은 중국 기업 중에서는 15위 정도. 그리고 은행 업종 내에서는 9위 정도로 위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프스 선정 상위 2천 개 종목 중에서 849위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일단 어느 정도는 업사이트는 있는 종목이다. 일단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6개 정도 대단히 상승한 효과가 있으니까 점체적으로 상승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상해 쪽에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써드린 내용 좀 살펴보시면 상해 국제신탁유안공사로 인수 완료를 했다라는 내용이 좀 나올 거고요. 6월달 공시에서 확인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상해 국제신탁유안공사라는 곳이 무엇을 하는 곳이냐. 우리를 쳤을 때는 신탁사. 국룡업을 할 수 있는 신탁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리스라든지 여러 가지 갈 수 있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6월 16일 날 기억하실 거예요. 후광통 하시면 혼합소유제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죠. 혼합소유제가 국무원의 승인을 나면서 상해시에서도 발 빠르게 혼합소유제. 즉, 국유자산이라든지 개혁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민간자본에 대해서 국유자산을 계속 합병을 진행 중이다. 했을 때 상해 국제신탁유안공사. 상해신탁이라고 좀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상해신탁의 영향력은 무궁무진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참고로 이런 신탁을 갖고 있는 은행주는 아시다시피 건설은행이라든지 교통은행, 흥음은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융지주사로 가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업사이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은행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은 차이나 모바일 그룹 광동유안공사. 차이나 모바일이라는 통신사하고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거기에 광동유안공사가 20%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입니다. 그러면 통신사의 고객 풀을 활용을 해서 좀 더 개인 금융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해포동발전은행의 또 한 가지 모멘텀이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일단 재무적으로 들어가면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계속 자료를 좀 보시면 상해포동발전은행의 현재가와 현재가 적정가로 맨날 나오는 표현인데요. 괴리율이 35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재무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업사이드는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괴리율이 356%라고요? 그런데 저 좀 비정상적인 거 아닌가. 어쩌다가 저렇게 된 거예요? 일단은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ROE가 지금 좀 이따 나오지 18%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ROE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매년 18% 이상 성장하는 기업이 현재 주가를 할인을 시킨다면 지금 주가에서는 3배 정도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다. 물론 상해 증시 평균 퍼를 대입을 해야 되겠죠. 투자자분에 따라서 상해 증시 평균표가 지금 비싸다. 지금 40회, 50회 나오잖아요. 비싸다 생각하시면 안 되죠. 하지만 이쪽 나라의, 이쪽의 발전성이라든지 그걸 민트신다면 재무적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치. 그리고 최근에, 좀 전에 지금 기자분께 나오셔서 제약 좀 많이 여쭤보셨는데 그럼 제약 좀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매매를 할 수는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고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유연성은 발휘를 해야 된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역시 빨간색 음영으로 보이는 ROE적인 측면이 18.8%. 아까 좀 확인을 해보니까 시총 2인 공상은행이 17% 정도 ROE가 나오고 있고요. 흥업은행이 16% 정도. 그러니까 은행 업종 내에서 ROE 상승률 자수는 꽤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PBR이 1.1배 정도 나오기 때문에 순자산 가치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일단 재무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씀드릴 건 이제는 차트로 좀 띄어놓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여쭤보십니다. 급락기에 차트가 안정적인 종목을 사야 되느냐 많이 급락해서 쇼커버링을 예상되는 종목을 사야 되느냐 그건 뭐 영원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영원한 숙제입니다. 상해에서는 안정적인 거 사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역시 빠진 폭이 적죠.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 폭도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투자자 입장에서 안정적인 종목을 꾸준히 들고 있다 하면 재무나 지급 내용이나 시황이나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21선이라든지 지금 60일선이 좀 걸려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시장이 좀 더 오르게 된다면 이건 금방 벗겨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신고가가 빠르게 나진 않습니다. 운영업종 특성상 그렇게 빠른 업종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사셔서 왜 빨리 안 올라라는 어떻게 보면 답답한 말씀을 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지켜올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해 종합지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시황 자세히 살펴봤고요. 그리고 여기에 좀 걸맞는 현재 투자 가능한 종목으로 오늘 상해포동발전은행을 또 자세하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역시 투자 가능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중국 상하이까지 말씀드렸고 또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슈앤 현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도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더 핫한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드리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